안녕하세요. 딱딱샤입니다. 오늘은 무지개 디저트 모험 준비해보는데요. 잘 익었습니다. 일단은 파스타 젤리를 만들어서 먹을건데요. 파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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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럽 따뜻히는 말고 비벼 파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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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초콜릿 적당히 달달하면서도 신껏 좋아하거든요 살짝 신고 되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 젤리랑 이 팽빙 캔디가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이번에는 올린니클링 사랑해요 올린니클링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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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다 그다음에는 무지개 크레이프 케이크 популяр describing 기뽀 사라지는 게 이게 이테리아에서 이테리아 형 색 이테리엔 pad tenemos 아 고소 ، 저 이렇게 맛있을수가있나요? 무지개방울토마토당으로 무지개 깜짝 놀랐네 무지개 채소집이 달콤하게 빵빵 터지면서 이 달콤한 나무르 시럽이 너무너무 잘어울려요 무지개 다음 마지막 구아코토 오 오 잘어울려요 벨룽 맛 야 너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구원도 하세요 가면 안녕